아 오늘 약초 기행도 굉장히 험한 산으로 갑니다 오늘 약초 이거를 이게 삼지구협초야 아 삼지구협초 어떻게 약초 교수보다 더 빨리 찼죠 저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여기 여러분 삼지구협초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약은 아닌데 이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아시죠 그 남자한테 남자한테 끝내주죠 끝내준다 남자한테 끝내주는 약초 삼지구협초 여러분 이게 오늘 주인공 아니라고 그랬어요 삼지구협초 이거 야생이겠죠 그럼요 야생이지 자 보세요 자 삼지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의 가지마다 잎이 3개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9장 삼지구협초 이거를 음량곽이라고 합니다 약초 이름으로는 음량곽 음량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뜻도 아세요 뜻이요 뭐 말은 못해도 뭐 그런거죠 자 양이 양이 이 콩 이게 각자가 콩잎 이라는 뜻이에요 콩잎 각자 콩잎처럼 생긴 이 잎을 먹고 음탕해졌다는 뜻입니다 음탕해졌다 그래서 음량곽 입니다 자 우리 이게 오늘 목표는 아니니까 더 좋은 약초 저기 있다고 하니까 가보시죠 어디 있나 이게 오늘은 진짜 산속을 헤매고 다녀야 되겠네 오 근데 저기 산에 산에 불 난거 아니에요 또 연기가 나잖아요 아이고 자 험하다 자 수요일마다 떠나는 약초기행 오늘 또 천수산약초연구회원과 함께 약초 찾으러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는 공진단 그리고 경호과에 필수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약초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모르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안 알려주고 왔거든요 보약이라는 뜻이죠 이 약을 먹으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위장을 보안다 폐에 좋다 변비에 좋다 그리고 외용하면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저기 막 연기가 이 산에서 불 난 것처럼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약초를 채취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죠 예예 가봅시다 오우 연기가 불 난 것 같아 아니 연기가 이렇게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난 산에 불 난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혹시 그거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벌치는 거죠 여기서 네 이거 양봉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양봉 아니에요? 바이트메기스에서 석청이에요 석청? 네 오늘 석청이에요? 네 이거 석청이에요 우와 대박 대박 오늘 석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바위 깨야 되나요? 바위 깨야 된답니다 여러분 대박 뜯어내야지 뜯어내야지 이거 뜯어내면은 벌이 막 나올 것 같은데 나오죠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야 기대됩니다 네 기대될 거예요 동의보감에도 꿀을 약으로 사용할 때 석청 그리고 목청 이런 것들을 사용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죠 이 꿀은요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첫 번째 효과가 기운을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진단 만들 때 그리고 경호코 만들 때는 반드시 꿀이 들어가는데 오 벌집 나왔다 오 벌집 나왔다 오 벌집 나왔다 오 야 지금 이 소리가 벌소린가요 들리세요? 네 오 벌소리가 웅웅거리면서 지금 마치 전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작년 집이고 이게 올해 집이네요 네 이게 지금 벌집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은 벌집도 있고 올해 새로 지은 벌집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꿀은 올해 묵을수록 좋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꿀을 뜬 다음에 작년 거를 먹어 보겠습니다 오래된 것을 그게 효과가 더 좋으니까 본격적으로 뜯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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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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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래서 그릇 갖다 대야 돼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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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지금 석청이 나왔습니다 제가 50년만에 처음으로 석청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행복한데요 이거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 꿀맛이네 이걸 꿀맛이라 하는구나 꿀 다 가져간다고 얘기해 지금 우리 카메라 좀 흔들리잖아요 벌은 카메라맨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꽤 훨씬 더 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밑으로 흐르니까 불이 엄청 많이 찼네요 꿀이 많이 찼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또 깊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기쁘가지고 아 아파 벌 쏘였어요? 아이고 아파 이게 아닌 애들이 벌을 저게니까 그래요 아니 벌을 이걸 벌을 모자를 제대로 쏘야 되는데 우리 혜호는 한 빵 먹었습니다 조심하셔야지 됐어 저는 훈연기 들고 있어서 벌이 접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혜호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엄청 크다 이야 엄청 크다 이야 가만히계세요 이야 이거 이 오늘 오 이러시겠어요? 잠깐만 으아 하하하하 벌! 벌어 잡수셨어 아 괜찮아요 언니 그럼 돼요 하하 여러분, 이거 실제 사건인데요. 어머니가 꿀을 주셨는데 거기에 벌이 들어가 있어요. 입안에 쌌어요. 입천장에 지금... 제가 지금 울고 있나요? 너무 아파. 제 등치가 아깝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등치는 별로 안 커요. 가장 힘든 약주 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충이에요. 근데 토종볼이 쏘여도 아프긴 한데 오래 가진 않네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아주 많네요. 묵은 거라서...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왔어요. 이제 꿀은 거의 떴고요. 이제 꿀 조금 남겨뒀습니다. 벌집 남겨뒀고... 그래서 이걸 다시 덮는다고 합니다. 덮어놓으면 얼마만에 또 꿀이 찰 수 있을까요? 내년에 차는 거죠. 내년에 또 차요? 네. 겨울나고 내년에 다시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으쌰... 됐어요. 여기 조심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우리는 하산합니다. 석청 채취해서 하산합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네. 지금 저희 선생님께서 이 귀한 석청을 지식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보셨는데 아니, 벌 없죠? 아까 우리 벌 먹고 지금 제가 환장이 지금 따갑거든요. 여러분, 이 석청이 정말 진하지 않아요? 이 안에 꼬리. 이 끼가 오늘 났나 본데? 정말 꿀맛이다. 근데 굉장히 진하고 향도 나고 진짜 보양 먹는 느낌입니다. 이야, 정말 맛있다. 저는 철원에서 토동벌을 하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제가 우연히 작년에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요. 토종벌을 하신다는 거를 작년부터 알게 됐어요. 근데 작년에 토종벌을 제가 좀 구매해서 먹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토종벌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한... 8년? 8년 정도. 이 토종벌이 양봉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초동서부터 가을까지 해가지고 모은 꿀을 채취를 하고 양봉은 그때그때 채취를 하고 먹여 모자르면 또 먹이를 넣어주고 저는 봄에 저희들이 산에서 봐도 오면 굶어 죽든 죽든 가을까지 갔다가 국화꽃이 지금 낙칠 때쯤 됐잖아요. 이때 꿀을 뜹니다. 그러면 양봉은 1년에 몇 차례 채미를 하잖아요. 네. 토종벌은 1년에 딱 한 번? 네. 한 번. 딱 이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농축이 많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이 토종벌 벌꿀을 드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찾을까요? 그 손발이 찬 분들이 그 손발이 찬 게 없어서 겨울에 양말을 신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그게 많이 좋아졌고 속 때문에 매일 속과 소아리를 하시는 분들이 속이 편해졌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먹으니까 속이 좀 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편안해졌다고 그러고 또 해수 천식이란 하나요? 기침에서 아주 퀘퀘퀘퀘퀘퀘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게 많이 없어졌대요. 원래 원래 벌꿀이 폐가 건조할 때 이 건조한 폐을 기관지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증상이 좋아졌을 겁니다. 한봉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선생님께 연락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약초기행은요. 매주 수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다음주에도 아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약초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석청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